이분은 바로 데뷔 30년차의 명품 안낸가요, 박선민 씨입니다. 우와, 우와. 아! 아! 멋쟁이 높은 밸런 것이 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깃불초가님 또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,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, 예 스왁! 곁에는 초원이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백년 살고 싶네 한백년 살고 싶네 감사합니다! 가자! 가자! 아, 널로 나앉혔어! 야오! 컴온! 레츠 고! 뚜뚜루뚜루뚜루 뚜뚜루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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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과 함께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대박 대박! 멋있다! 소라기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시청자 분들께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? 박상현이에요 제떨이도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는 거야 너 주먹 잘 쓴다면서 박상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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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가요대상에 한번 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수 썰어볼테니끌! 그리쯔!